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회사를 골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연봉은 뭐 이 정도를 원하고 복지는 이 정도를 원하고 산업군은 이런 정도를 원하는데 회사가 두 개 이상 됐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회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급여가 높으면 좋을까요? 복지가 좋으면 워라벨이 지켜지면 직무의 커리어가 좋아지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제이콥 모드였다면 제가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톤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생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커리어도 당연히 좋은데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아라. 빡세게 살아라.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너네 잘 산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해줄 때는 커리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결이 달아질 것 같아요. 연봉. 연봉 높은 곳을 가야 된다. 아 좋아요. 근데 일단 산업군이 정해지면 연봉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거기서 겁이 나요. 많이 차이 나봤자 500만원. 연봉 500만원 차이에요. 그러면 월 수령에 오르테지만 30만원 차이 나나? 그걸로 나의 대세가 바뀌지 않아요. 복지?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안 난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워라벨?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산업군이 정해지면 그 안에는 비슷비슷해요. 영상을 만드는 미디어 산업군 비슷합니다. 식품 산업군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산업군을 정하는 순간부터 거의 비슷한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딱 듣고선 아 여기는 좀 더 좋다더라 나쁘더라. 이걸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에요. 내가 일을 조금 더 할 때 얻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뭐 거리? 뭐 다양한 요소들을 따지잖아요. 저는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회사는요. 나를 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행복이 뭘까요? 행복에 대한 의미를 제가 예전에 깊이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행복은 나를 바꾸지 않고 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즉 내가 자고 싶을 때 자. 행복함을 느끼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아. 행복함을 느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거를 제지당하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회사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얼마 더 준다? 복지가 더 좋다? 워라베이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내가 어떤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상태를 가장 변형을 덜 시키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가 가장 나한테 좋은 회사라서 잘 맞는 회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평점 사이트에서 2.5점인가 2.3점인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저는 어떤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대우를 해주면, 인정을 해주면 매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럴만한 조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욕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매우 좋은 회사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잣대로 나도 동일하게 디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야, 그 회사 워라벨 안 좋다면서 그 회사 이런 산업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 나를 변형하지 않고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직장 생활은 그리 길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하면서 느낌만은 그거였어요. 아, 회사라는 곳은 나쁜 곳, 좋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맞는 곳, 맞지 않는 곳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회사 꼭 찾길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If you don't love it, you're gonna fail. So you gotta love it, you gotta have pas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